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룬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. 일단 계획했던 것들은 다 해냈어요. 그래서 지금 못하는 말을 파악이라고 했고 제가 투부정사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아주 잠깐, 잠깐은 아니에요. 솔직히 꽤 다뤘는데 정확한 걸 다루진 않았고 어쨌건간에 아이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는 알 정도, 그 정도로 조금 다뤄줬습니다. 그 다음에 다뤄야 했던 것은 뭐냐면 아이가 지금 이미 동사표 숙제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동태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걸 좀 가르쳤죠. 3단 변화에서 세 번째 변화인 과거 분사 형태가 명사의 바로 앞에 쓰이면 그냥 단순히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뒤에서 쓰이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길게 길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놨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디까지 길어질 수 있나라고 해봤을 때 break broke broken 해서 부서진이라는 이거를 과거 분사를 가지고 문장을 they removed the mirror, 그 다음 mirror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부터 쭉 하는 거죠. mirror broken by Kenneth in 2022 라고 해서 그들은 Kenneth에 의해 2022년에 부서진 그 거울을 제거했다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. 모든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숙제로 다 집어 넣어줬고요. 이것만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동태로 저희가 넘어가기 위한 발돋움을 한 거거든요.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켜봤어요. 만들 수 있는지 거의 다 제대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에서 약간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곧 이내 잡혀갔습니다. 전혀가 아니라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또 과거 시제, 그러니까 yes, no, 즉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거 이제 패턴 파악은 확실히 끝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내죠. 어렵냐고 물어봤더니 어렵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동태와 과거 분사 사용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느냐라는 걸 설득해내지 못하면 아이는 아예 무의식은 오늘 배운 거를 전부 다 망각 통에다가 던져놓고 망각 프로세스를 돌리겠죠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수동태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. 아이가 동사표는 잘 쓰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삶에서 생활에서 말을 해낼 때 제가 하는 질문의 시제가 미래 시제인데 갑자기 현재 진행 시제로 대답을 하고 현재 진행 시제인데 현재 평소 시제로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뭔가 연관성을 못 찾고 있다. 동사표와 실제 상황에서 터지는 것과 연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. 켄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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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